안녕하세요. 정책혁신부에서 아르코 50주년 기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윤희 차장입니다. 예술위원회에서 근무한 지는 한 3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책혁신부에서 부장을 맡고 있는 정창호라고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올해 50주년 관련돼서 여러 가지 행사나 기념사업을 담당하게 되었고 되게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르코가 처음 시작하는 지원사업들도 되게 많았고 그때는 각 지역재단이나 이런 쪽이 별로 많지 않았을 때라서 독립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각 지역재단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아르코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또 신진에 대한 투자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50살이 됐는데 사실은 보면 위원회 전환으로 치면 2000년대 이후죠. 2005년도에 위원회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정신을 되게 되살리고 잘 그걸 이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어떤 수혜자 개념이 아니라 같이 뭔가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위해서 같이 만들어 나간 어떤 협력관계로서 이게 잘 발전이 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저희 예술위원회에 있는 직원분들은 대다수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예술을 다 사랑하셔서 저희 기관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도 가장 제가 보기엔 보람을 느낄 때가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서 현장에 있는 예술가분들이 되게 고마워하고 되게 흡족혈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큰 과제인 것 같고 그런 속에서 보람을 느끼니까 이제 예술가분들도 다소 저희 위원회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격려해 주시고 같이 앞으로 미래의 50년? 계속 같이 그런 좋은 내용들을 결과들을 만들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르코 50주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올해 저희가 이제 거의 처음으로 50주년을 맞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50주년 백서를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심포지엄도 11월 8일 날 하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도 기초예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50인 그 다음에 내부 한 30분 정도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이 자료들이 향후 100주년이 됐을 때 기초 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아르코 50주년 축하합니다. 아르코 50주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